짠! 드디어 오랜만에 시작하는 새 컨텐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심즈 인 더 시티입니다. 이번 심즈 플레이 컨텐츠 심즈 인 더 시티는 샌미슈노에서 사는 성격이 정말 다른 각자의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여심 4명이 주인공이 될 예정입니다. 색깔이 정말 너무 뚜렷해서 이름조차 색깔로 지었는데요. 한 명씩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정노랑이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번 플레이 주인공들은 정말 이름에 걸맞게 옷을 조금 단순하게 입혀봤는데 우리 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그냥 노란색 옷만 쫙 빼입었고요. 놀라울 정도로 다 노란색만 입고 있는 그리고 이 의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랑이는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 알바를 하면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약간 그런 컨셉이고요. 일단 직업은 이렇게 라떼 아트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노랑이가 일하는 카페에도 한번 같이 방문을 해보려고 하고요. 자 우리 노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가 봐도 약간 인싸의 스멜이 좀 나지 않나요? 사교적이고 선량해요. 하지만 조금 까먹는 것도 많고 덤벙덤벙 거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덤벙거림 이 특성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남 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조금은 나쁘게 보면 입이 가벼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견쟁이 특성을 좀 넣어줬습니다. 짠 우리 움직이는 노랑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만두머리를 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이런 스타일의 심을 진짜 많이 안 만들어봤는데 어 안돼 안돼 아직 나오면 안돼 다른 주인공들은 아직 조금 숨겨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 노랑이가 제가 진짜 많이 안 만들어본 스타일의 심이에요. 제 심 만들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 스타일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생긴 얼굴을 좀 많이 안 만져봤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노랑이의 이미지는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남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덤벙거리지만 하지만 마음은 나쁜 친구는 아니잖아요. 뭐 남한테 관심 있다고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약간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느낌은 약간 주책바가지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노랑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짜잔! 다음은 제가 진짜 만들면서 와 이 심을 내가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을 했던 신파랑이라는 친구고요. 진짜 미친 섹시함을 가진 정말 섹시하게 생긴 파랑이라는 친구예요.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뭐 사실 이렇게 긴 생머리에 약간 태닝된 피부 누가 봐도 약간 섹시한 컨셉이죠? 아니 근데 얼굴이 진짜 말이 돼요? 너무 예뻐! 내가 만들었지만 조금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심이 잘 뽑힌 것 같아요. 개성 있게 제가 정말 내고 싶었던 느낌 그대로 심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우리 파랑이의 성격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면은 다열질의 댄싱 머신 그리고 활동적의 수안가가 있네요. 수안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처음에 재산야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붙었는데 뭐 이거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파랑이의 직업은 바로 바텐더입니다. 심지에는 사실 바텐더라는 직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바를 가면 랜덤으로 이제 바텐더들이 오잖아요? 그게 직업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근무청에다가 등록해놓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약간 뭔가 명함처럼 해둔 컨셉으로 좀 적어봤거든요? 이제 샘미슈노에 있는 식당이나 바 같은 데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랜서 바텐더 같은 느낌? 이제 식당에서 오늘 좀 바 근무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나가서 출근을 해서 바 업무를 하는 바텐더인데요. 바텐딩 업무 필요한 바 연락 주세요. 근무 가능 시간은 오후 시간부터 새벽 4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써놓긴 했는데 연락이 와서 좀 파랑이가 바 업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파랑이의 이 다혈질 성격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혈질 성격이 있으면 좀 성질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좀 싸움이 잦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지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지금 뭔가 수리를 하고 있네요? 요리하다가 말고 갑자기 수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위에다가 저거를 휘저으면 수리가 될까? 정말 개성이 완전 넘치는 보라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보라색을 좀 메인 컨셉으로 잡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는데 딱 봐도 음악 할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음악하는 개성 있는 심의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우리 보라의 직업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라는 일단 딱 어떤 직업이다 하는 건 없지만 그냥 컨셉이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타도 들고 있고 공연대도 가지고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버스킹도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좀 보라방에 놔봤거든요? 뭐냐면은 바로 음악을 만드는 음악 스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보셨나요? 제가 건축을 하다가 이 아이템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심즈플레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음악 만드는 이거를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거 한 번도 눌러본 적 없어. 신곡 제작하기와 곡 리믹스하기, 트랙 굽기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좀 사용해서 이제 보라가 음악도 만들고 약간 그런 플레이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의 직업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 이렇게 등록을 해놔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 플레이의 메인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우리 초록이입니다. 우리 초록이는 제가 정말 좀 개성이 없고 원하는 게 없고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약간 그런 컨셉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얼굴 뜯어보면 진짜 개 이쁨. 약간 주근깨 같은 것도 좀 해줬고 다른 친구들은 머리도 굉장히 개성 있고 좀 색깔도 화려하고 뭐 염색도 한 친구도 있고 화장도 엄청 진하고 막 이런데 초록이 같은 경우는 화장도 뭐 사실 속눈썹만 좀 해준 거고요. 머리도 그냥 검정 머리 그리고 옷도 조금 무난하게 입히려고 했거든요? 일단 초록이 컨셉을 조금 대충 말씀드리자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좀 본인이 일단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샘미슈노로 일단 올라온 컨셉이에요. 원래 뭐 지방 어딘가 햄포드 옆 동네 정도 되려나? 어쨌든 그런 곳에 살다가 이제 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샘미슈노로 올라와서 일단 뭐라도 해보자 샘미슈노에 가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함께 같이 살고 있던 고양이 연두 연두와 같이 이렇게 상경 아니잖아 상센 상센을 한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일단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애호가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고양이를 키우는 심이기 때문에 고양이 애호가를 넣어줬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한 성격이죠? 완벽주의자 완벽주의자의 이제 괴짜 괴짜는 사실 무기력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내고 싶었는데 그런 성격을 하려면 뭐 외톨이라든지 게으름 같은 그런 성격이 좀 그나마 비슷한 거 같긴 하지만 그 성격은 또 사실 초록이한테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괴짜 하면은 오타쿠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혼자서 뭔가 좀 사부작사부작하고 왠지 집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낼 거 같고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거는 관심이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일단 괴짜을 넣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록이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플레이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메인 주인공이 초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이의 야망을 조금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할 건데 일단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고 다른 친구들도 약간의 작은 야망? 작은 목표 같은 거를 조금씩 이뤄가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초록이가 이뤄야 할 목표 샌미슈노에 상센을 한 초록이이기 때문에 도시토박이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시토박이 이 야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되게 플레이적으로 좀 재밌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세 곳에서 새로운 상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친구한테 아파트 열쇠를 주고 음식 판매대에서 세 번 주문을 해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관광객에서 주민으로 넘어가요. 점점 이제 약간 도시에 적응을 해간다는 컨셉이 딱 초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야망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노래의 기술 레벨 3레벨 그리고 유머와 장난 축제에서 폭죽 터뜨리기 보글보글 거품기 사용해보기 그리고 도시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시의자에게 기부를 하고 이거 보세요. 로맨스 축제에서 키스하기까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를 플레이를 쭉 하면서 한 요쯤에서 남자친구를 사겨서 키가를 해버리면 되겠다.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좀 좋은 남자친구 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아트센터에서 벽화 완성하기 그리고 도시토박이 마지막은 이제 노래 기술을 최고 레벨로 올리고 IT 페스티벌에서 대회 우승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비싼 아파트로 이사가기 요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를 쭉 따라오다가 지금은 다 같이 4명이서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을 비싼 아파트로 나가는 약간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노랑이. 노랑이는 딱 봐도 외모에 진짜 관심이 많고 여기 왜 이래요 근데? 어우 더러워.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참견쟁이 컨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게 사는 친구예요. 이제 본인 스스로를 약간 컴다운 하기 위해서 요가 수업을 1일 클래스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럼 나 요가 선생님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야망을 한번 달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참선현자라는 야망이고 타인을 20번이나 위로를 하고 이제 인도를 6번 그리고 디톡스 차도 나눠주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웰빙 교사가 돼야 해요. 근데 이 야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막 이렇게 3개씩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한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노랑이로 한번 해보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참선현자 야망을 노랑이와 함께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고 자 우리 파랑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마무시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애정빌런이라는 야망인데요. 요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바람 피우다 걸리기 그리고 다른 심과 헤어진 연인 사이 되기 그리고 커플 갈라놓기 근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플레이를 하는 세이브 파일에 우리 티토스님들의 심들이 한 500명 가량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과 바람을 피우고 여러분들의 커플들을 좀 찢어놔야 될 것 같은데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저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제 세이브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다들 저의 플레이에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너무 좀 과몰입 안 하고 그냥 여기 플레이 안에서만 깨지는 거다 약간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플레이는 플레이일 뿐 전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심들과 바람도 피우고 갈라놓을게요. 상처받지 말기. 아우 재밌겠다. 그리고 또 파랑이와 노랑이는 둘이서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짠! 둘이서 관계가 안 좋아요. 저는 그냥 이거 만들 때부터 파랑이랑 노랑이랑 뭔가 둘이 되게 성격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파랑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쿨한 면은 있지만 성격이 조금 더럽고 막말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 노랑이는 조금 성격은 좋긴 하지만 조금 쨍쨍쨍거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파랑이랑 노랑이랑 둘이 안 맞을 것 같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완전 둘이 개나쁜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비호감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꽤 불편한 관계입니다. 아 같이 사는데 이렇게 관계가 나쁘면은 얼마나 싫을까? 그렇죠? 많이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둘이 뭐 베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빨강색을 좀 없애거나 아니면 좀 초록색으로 만들어 보는 게 일단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좀 세미 목표입니다. 이제 둘이서 어떤 식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갈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넷이서 좀 외출 많이 시킬 것 같은데 둘이 막 싸워 될까 봐 너무 걱정돼요. 설마 뭐 최악까지 완전 완전 빨강색 돼서 인생의 저까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보라는 제가 그냥 일단 음악 천재로 해놨는데 이 음악 천재 야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음악으로 보라가 5천 시몰레온을 벌어보는 거를 한번 목표로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타 버스킹을 하면서 버는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만들어서 CD를 판다든지 뭐 음악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음악 만드는 거 같은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 그냥 5천 시몰레온으로 목표를 잡긴 했는데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보라가 음악으로 버는 돈을 조금 기입을 해두고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뭐 얼마 벌었는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음악으로 5천 시몰레온을 벌 수 있을지 우리 보라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랑 파랑이는 둘이서 보양 친구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샌미슈노에 올라온 그런 컨셉입니다. 사실 뭐 그 컨셉이 뭐 플레이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라랑 파랑이는 관계가 엄청 높다. 그리고 노랑이랑 파랑이랑은 둘이 관계가 정말 안 좋다. 그리고 노랑이랑 보라는 둘이서 그냥 괜찮은 정도? 같이 살았으니까 뭐 정싸인 약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관계가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냥 딱 지인 정도예요. 그리고 이분 되게 힙하죠? 이분은 제가 진짜 예전에 메이크업을 해놨던 사람인데 이분이 집주인이십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뭐 컨셉이라든지 우리 심 소개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집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라이브에서 조금 거실이라든지 부엌 같은 부분은 조금 꾸미긴 했는데 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우선 거실입니다. 짜잔! 엥? 어, 이거 뭐야? 어, 여러분! 뭔가 오류 났어! 뭐야? 아니 지금 이거 천장 화이트로 예쁘게 칠해놨는데 이상해요. 이거 회색으로 이렇게 되네? 건축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바뀌네요. 뭔가 약간 오류인가봐요. 좀 슬프지만 흐린 눈 해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제 현관으로부터 들어오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거실이 나오고요. 여기는 신발장! 신발장에는 어... 우리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가 좀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준비를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4인방에 뭔가 특색이 좀 잘 드러나는 이런 포즈를 해서 사진을 찍어주었고 초록이는 연두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연두 여기서 처음 보여드리네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깜장 장화시는 고양이 같아. 그리고 위에는 이제 메모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친구들의 좀 사진들을 예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이쪽에는 어, 저의 로망? 뭔가 한국의 아파트에서는 조금 실현하기 어렵죠? 어,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뻥 뚫린 약간 통창! 거기에서 앉아서 랩탑으로 업무를 보는 약간 그런 자리를 굉장히 좀 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 자리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심즈 인 더 시티 건축할 때 썸네일이기도 했었던 이 자리!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면 이쪽은 주방이 있습니다. 어, 지금 딱 잡았는데 노랑이가 뭔가 약간 초록이한테 지금 들이대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뭔가 굉장히 텐션 높은 행동을 했는데 어, 우리 초록이는 완전 굉장히 어색해하는 아, 귀여워. 표정이 아주 그냥 썩었네요, 초록이. 어쨌든 주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이런 장소예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어, 바로 왼쪽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어, 그냥 깔끔하게 꾸몄어요. 이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세탁물을 보관하는 바구니 그리고 간단하게 다림질을 할 수 있는 다리미판 요런 게 있고요. 이제 이쪽에 있는 문은 테라스로 향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테라스는 정말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제 이쪽에 앉아서 야외에서 뭐 밥 먹고 쉴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있고요. 이쪽에는 쇼파, 그리고 쓰레기통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저 구석에 그리고 연두에 화장실을 저렇게 놨어요. 이제 세탁실에서 나오면 어, 왼쪽에 두 개가 방이거든요. 근데 방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두 개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짠! 화장실은 정말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뭔가 어, 네 명의 여자심이 사는 곳이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지저분할걸요? 이 정도면 좀 잘 치워둔 정도? 여기가 메인 화장실이고 바로 옆에 조금 작은 간이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샤워도 할 수 있고 용변도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간이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입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바로 맞은편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파랑이와 보라가 쓰고 있는 방이고요. 이제 왼쪽은 노랑이가 혼자 쓰고 있었는데 이제 초록이가 이사오면서 둘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먼저 파랑이랑 보라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쇽! 아, 근데 지금 둘 다 자고 있어서 방에 불이 좀 꺼져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전등이 있어가지고 좀 더 밝거든요? 지금 아침이에요. 지금 설명을 하다가 꼴딱 밤을 샜는데 거의 아침 한 대여섯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둘이 자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라가 침대를 쓰고 왼쪽이 파랑이가 침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도 이렇게 해놨고 커가지고 찍은 셀카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 누구 일어났나 본데? 방불이 갑자기 켜졌어요. 가 아니라 아, 귀여워! 연두가 왔어요. 연두가 와가지고 방에 불이 켜졌구나. 아, 갑자기 또 방 소개하다가 연두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우리 연두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이 완전 파란색이야.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보통 저 눈알이 파란색 아니에요? 왜 저 흰자 부분이 파란색이고 눈알은 검정색이지? 어쨌든 연두가 와서 방에 불이 좀 켜진 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친구들이 자는 곳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여자 둘이서 쓰는 화장대니까 약간 너저분하게 좀 꾸미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꾸몄는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리고 아, 또 과몰입해서 좀 그런데 여자 둘이서 쓰는데 사실 옷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이거 한 대여섯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자, 어쨌든 이렇게 화장대 옆에는 둘이서 같이 쓰고 있는 책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블렛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고 위에가 좀 약간 지저분하게 잡동산이들이 이것저것 꺼내져 있고요. 이제 요거는 둘이서 이제 할 얘기가 있거나 하면 약간 분필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메시지를 쓰는 거죠. 보라야, 나 오늘 뭐 누구 만나고 올게 먼저 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판을 붙여두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면 둘 다 좀 몸매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가 매트를 깔아두었고 여기는 이제 보라가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비싼 장비를 구매를 한 거예요. 보라는 사실 지금 음악 기술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믹싱 기술이. 그래서 이제부터 1렛부터 키워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라랑 파랑이의 방을 일단 간략하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왼쪽에는 우리 노랑이랑 초록이가 쓰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고 있을 거 같은데? 그러네요. 근데 초록이는 왜 저러고 자지? 초록이는 이불 속에서 안 자고 낮잠 자기로 자고 있네요. 어쨌든 초록이는 지금 자고 있고 노랑이는 바리스타라고 했잖아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오전 일찍 근무하는 오전반이기 때문에 지금 카페 알바를 갔을 거예요. 아까 가는 걸 봐가지고 지금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노랑이는 좀 일찍 일을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 노랑이의 침대를 좀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좀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만들어뒀었던 제 심즈 콘텐츠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 리컬러 포스터가 있길래 뭔가 노랑이가 유튜버 한치타의 팬이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약간 꾸며보았습니다. 뭐 이거는 플레이에 전혀 뭐 영향을 주는 컨셉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봤고요. 여기 자리 되게 예쁘지 않나요? 뭔가 마음에 들어. 노랑이 자리가 제일 뭔가 아늑하고 예쁜 느낌? 그리고 노랑이 이제 침대랑 초록이 침대 사이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탁자를 하나 가져다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앉아서 다이어리도 쓰고 노트북도 하고 뭐 이런 공간입니다. 저 의자 되게 털 푹신푹신해 보이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제 이쪽은 초록이의 침대인데 초록이는 제가 약간 좀 좋아하는 것도 아직 찾지 못했고 어떤 걸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취향이 좀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냥 레터링 액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걸어줬고요. 이제 제가 초록이로 플레이를 하면서 초록이의 취향을 찾고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다면 그거에 맞게끔 또 자리를 조금 꾸며줘 보려고 합니다. 사진도 좀 걸 수 있으면 걸고 그리고 초록이는 아직까지 뭔가 본인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왜냐면 이사 처음 딱 오면은 뭔가 한 한 달 정도 뭐 길게는 몇 달까지도 뭔가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짐을 좀 풀지 않고 약간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상자도 두었고요. 이제 이쪽은 노랑이랑 초록이가 함께 쓰는 화장대입니다. 여기 방도 지금은 조금 어둡지만 이제 자고 있어서 제가 자동 점등 해놓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리얼한 느낌 나서 그래서 방 불이 켜지면 조금 더 밝고 예쁠 거예요. 방이 라고 말하자마자 초록이가 일어나서 어.. 바로 나가네요. 밥 먹으러 가는 건가? 아 화장실 간다 화장실 어! 노랑이 왔다! 아 노랑이 카페 알바 복장이거든요? 아 카페 알바를 하면은 화장이 다 벗겨지는구나. 요것도 좀 세팅을 좀 다시 해줘야겠다. 아 노랑이 잠깐만! 노랑이 제가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잘 때는 되게 편하게 화장 벗고 잘 거 같아가지고 뭐 속눈썹이며 화장이며 다 떼주고 머리도 이렇게 위로 편하게 묶은 스타일로 해줬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 요렇게 해서 편하게 자 노랑아.